3 보다 큰 자연수 n 에서 fn 이 다음 족을 만족한 가장 작은 자연수 a 를 하자 3 보다 크다 했습니다 최소값은 4가 될 테고 아 3 보다 큰 자연수 n 에 대해서 자연수 n n 이 4 보다 크 4 이상 이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a 는 3 보다 크거나 같고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 보다 작거나 같다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래야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n 을 변화를 줄 텐데 n 이 커지게 되면 이 그래프 아래로 내려오겠죠 낮아질 겁니다 그걸 감안하고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했으니까 이 점에 어떤 점 a 를 한번 지정을 해 볼게 1 2 2 2 2 2 3 회 좌전은 a 콤마 어 로브 n 에 에이 아 됐고 그 다음에 고객의 아닌데 n ex 주 x 3 a 를 대입하면 점이 거기서 말하는 이 점이다 그 다음에 2는 여기가 1일테니까 2는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2는 여기 얘랑 얘랑 연결하는 직선에 대한 여긴데 직선의 기울기가 1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표현해 봅시다 기울기는 이 점의 좌표는 2,0인 거고 이 점의 좌표는 a, logn의 a가 되니까 기울기는 직선의 기울기는 a-2의 logn의 a a-0 이것만 적을게요 얘가 1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여러분도 적을 수 있는 게 딱 이 정도 선일 텐데 얘 넘겨서 한번 또 적어봅시다 그렇다면 logn의 a 그 다음에 대입법을 할까 뭘 할까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3보다 큰 자연수 n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n의 최소는 4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는 작거나 같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점이 있는데 기울기는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보다는 아래쪽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경계 2분의 1이 되는 게 맥시멈이란 이야기고 n이 작아지게 되면 n이 작아지게 되면 그래프가 n이 작아지게 되면 로그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기울기가 커지게 되겠죠 2분의 1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3보다 큰 자연수 n 그래서 n은 최소값은 4야 이 의미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로그 이 그래프가 가장 작아지게 되는 거 가장 위쪽에 그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잠시 4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로그 4의 x라면 이 로그 그래프는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어 그렇다면 기울기의 최대값이 아마 여기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4라는 부분에서 맞죠 그렇고 그 다음에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범위에서 a 찾아서 우리는 뭔가 값을 찾아야 되는 거고 예배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경계에서 여기다 적어드려면 최소의 n이 4가 된다라는 말은 그래프는 저 위쪽으로 그려진다 이 말이라고 했죠 그래프가 위쪽으로 그려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이 될 때 도대체 그럼 어느 점인가 그거 한번 찾아 봅시다 여기다 더치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n이 4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y는 로그 4의 x다 라고 하고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는 어떤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얘랑 로그함수랑 y는 2분의 1의 아래쪽 적어야 되겠다 2분의 1의 기울기를 가지고 x-1을 지나는 이 직선이랑 교점 찾기는 조금 애매하니까 어 자 여기에서 2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2 마이너스 1 x-로그에다가 2를 대입하면 2분의 1 여기는 2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y가 1이 되는 지점은 어디일까 여기다가 이거 1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하면 4가 되겠죠 그러면 정수 좌표 생각을 해서 x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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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가 a 잠시 여기가 4가 된다면 4가 되면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지금 4,1이 되는데 4,1이랑 2,0이랑 이거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 2분의 1이겠죠 아 그렇다면 n이 최소가 될 때는 여기가 4가 되어 준다면 이 점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한 가지 예시로 아 그럼 가장 작은 n이 4가 되는 경우에서는 n이 4가 되는 경우에서는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을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서 그 교점이라고 할게요 교점이 4,1에서 생기네 4,1에서 생기네 그렇다면 자 생각해 볼게요 a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린 a를 찾아야 돼 a가 a가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4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돼 5가 되게 되면 여기 이 점이랑 기울기 찾는 거잖아 자 4,1이랑 2,0 기울기 2분의 1이죠 이 상황에서 a가 4가 아니라 5가 되면 5가 되면 기울기는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오 그러면 a가 4 이상으로 쭉 가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구나 그 중에서 가장 작은 a니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a니까 교점이 4,1이라는 사실에서 a의 범위가 나오겠죠 a가 4,1일 때 교점이 4,1이다 딱 이 상황에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그렇다면 a가 4가 되는 x좌표 a가 4가 되는 친구에서 a가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에서는 전부 다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다 2분의 1보다 작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되겠어 그렇다면 그 중에 최소의 a는 뭐가 되겠다 4가 되겠구나 우리 n에 뭐를 대입했나요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게 a에 4는 4가 되겠구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4부터 물어봤죠 최소일 때 최소일 때 그러면 이제 n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n이 커지게 되면 그래프는 내려오겠죠 조금 여기다가 음 이제 생각을 해 봅시다 n이 4가 되고 그 다음에 n이 5가 되게 되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올 테고 그런데 우리는 a가 4가 되는 이 지점에서 최소인데 4 이상 4 이상 4 이상 3 주황색 주황색을 유심히 보세요 하나만 그려 볼게요 여기 n이 5가 되게 되면 로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보다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방금 우리는 이 점이 산 거를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면 이 점은 4보다 더 작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을까 어 4가 요 교점 2분의 1을 만들어주는 a 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답은 얘보다도 오른쪽에 있으면 되요 가 a 5의 값일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자연수 찾으니까 지금 4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 이 부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n이 커지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 n이 커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올 거야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이전보다도 오른쪽에 있는 최소 자연수가 4가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궁금증이 생길까 언제 3이 될까 그게 궁금한 거잖아 딴 거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라 치자고 n 5를 대입해도 4가 되고 6을 대입해도 3 4 4에 떨어진다 그러면 최소의 자연수는 계속 4일 거야 그래서 a 4도 4고요 a 5도 4고 a 6도 4고 그런가 봐 언제 3이 될까 그걸 찾아 봅시다 그러면 3이 되고 나면요 또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언제 2가 될까 있는데 자세히 보면 2가 여기죠 2보다 2가 될 수가 없어 무조건 교점은 가장 n이 뭐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여기에 달라붙는 정도지 2를 추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3이 언제가 될까 궁금하고 나면 그 뒤에는 이 사이에는 모든 수는 이 사이에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었다면 3을 찾아 봅시다 여기 식 하나 적고 3 이제 거꾸로 해 볼까요 a가 3 n을 결정하는 게 언제 n이 얼마이면 a가 3이 될까 그거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입니까 1이죠 여기 기울기가 여기 주황색을 우리가 2분의 1이다 가상하고 그건 그 맥시멈 한 개 치인 거지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겠다 2분의 1만큼 올라갈 때 좌표가 좀 필요한 거잖아 그럼 여기는 3,2분의 1이겠네요 3,2분의 1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언제 a가 3이 되지 지나는 좌표를 찾아보니까 3,2분의 1이 되면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는 점이다 로그가 이걸 지나야 되겠죠 이것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n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대입하면 그러니까 2분의 1 로그 n에 3 n의 2분의 1승 루트 n이 3이니까 n은 9가 될 것이다 그러면 a4가 4고 a의 5도 4고 쭉쭉쭉쭉 a의 8도 4가 될 테고 9가 되는 순간 뭐가 되더라 정확하게 3에 걸리는 그러면 3에 걸리는 3,2분의 1이 되는 이 지점으로 쭉 가게 되는 이 그래프에서 n은 뭐가 되겠다 9가 되겠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a의 9는 a의 9는 2분의 1이 되게 만져가는 최소의 a는 3이 돼요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n이 9일 때 a가 3이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의 9는 3이다 그 뒤로는 쭉 전부 다 3이다 이해 되겠죠 a a가 2가 될 수 있는 점은 안 나온다 a가 2가 되려면 여기서 교점 챙겨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나머지는 9 이상으로는 10, 100, 1000 다 여기에서 이 사이에서 교점의 x사대가 존재할 것이다 이해 되겠죠 그래서 30의 의미는 없죠 그냥 위쪽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a의 4 부터 a의 8 까지는 4, 5, 6, 7, 8 5개는 얼마다 4가 되겠다 그 다음에 a의 9 5개 나중에 합시다 a의 9 부터 a의 30 까지는 3이 될 것이다 몇개인가요? 22개 22개 그렇다면 시그마 4에서부터 30에 f에는 4, 5, 20 66 86 다음 86 10cm 9 10 10 11 11 12 11 12 13 13 14 15 15 15 감사합니다.